안녕하세요. 파이썬의 타입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병훈입니다. 버즈빌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타입에 진심인 편이라서 회사에 마이파이를 도입하고 동력 개발자들과 타입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논의하곤 합니다. 파이썬 시간 라이브러리인 에로우 전체에 타이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에서 타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잠깐 기본 타이핑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아래에 나외된 케이스들을 하나씩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작성한 케이스들은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이럴 땐 어떻게 타이핑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들을 나열했고 타이핑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하려 합니다. 나열된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른쪽의 기능들을 섞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 중간에 각 기능들이 추가된 버전을 써놨기 때문에 창작분들의 코드에서 적용 가능한지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디까지 버전을 올려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르지 않을 내용인데 이 발표는 청자가 코드에 타입을 붙여봤고 마이파이 같은 정첩 분석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과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타입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하이콘 2019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 먼저 시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타이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타입을 붙인 코드입니다. int나 float를 받아서 3으로 나눈 결과 값을 float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3.5부터 함수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됐고 or 기호는 3.10에 추가됐습니다. 3.10 이전이라면 동일한 의미를 union이라는 클래스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에 타입을 붙이는 코드입니다. 예제처럼 초기화 대입을 하지 않고 변수 이름과 타입만 먼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대입과 함께 타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함수와 다르게 변수는 3.6부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타이핑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는 상황을 하나씩 가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타이핑 기능들을 사용하는 유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변수가 아닌 클래스 변수나 상수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각각 상수, 클래스 변수, 교체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8에 추가된 파이널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재대입이 불가능해지고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도 불가능해집니다. 상수를 사용할 때 적합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꼭 짚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타이핑이 공통 적용되는 것인데 런타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널로 선언해도 재대입하는 코드를 실행해보면 실제로 재대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납니다. 파이썬의 타입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동일한 코드를 마이파이로 분석해보면 파이널이기 때문에 재대입이 불가능하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재대입과 뮤터블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널을 붙인다고 해서 뮤터블 변수가 이뮤터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코드는 10네임즈 변수에 새로운 리스트를 재대입하지 않고 이미 선언된 리스트를 어펜드하고 있습니다. 변수에 뮤테이션이 일어나지만 와이파이 입장에선 재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바하로 정의할 수 있고 3.5에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변수는 초기 값 없이 이름과 타임만 정의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이 타입 어노테이션 또한 런타임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닛 함수에서 꼭 개체 변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파이썬의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된 파이콘 2019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수는 파이널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바하 개체 변수는 초기 값 없이 타입 정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은 함수 입력 값에 따라서 반환 값의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빌트인 함수 오픈과 비슷하게 모드가 rb일 땐 반환 값으로 바이치를 모드가 r일 땐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어떻게 타입을 취해야 할까요? 3.5에 추가된 오버로드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오버로드를 보기 전에 3.8에 추가된 리터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함수에서 모드는 항상 rb 혹은 r이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밸류 에러가 발생할 때문이죠. 기존과 같으면 모드 파라미터에 파일 네임처럼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붙였겠지만 리터럴을 사용하면 정확히 어떤 스트링이 들어와야 하는지 한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코드를 분석했을 때 rb나 r이 아닌 모드로 이 함수로 호출하면 에러를 뱉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버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로드는 타입만 있는 부분과 로직이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정의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마지막에 로직이 있는 부분은 함수에 가능한 모든 입출력 조합을 모아서 정의합니다. 만약 위에 오버로드들 없이 이렇게만 정의했다면 모드가 rb로 들어오든 r로 들어오든 항상 바이처 혹은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에 오버로드가 데코레이팅된 함수 시그니처를 여러 개 정의해서 입출력 타입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드 데코레이터가 붙은 함수들은 로직이 없어야 합니다. 패스나 점점점으로 함수 바디를 비워주시면 됩니다. 사적이지만 함수 파라미터 타입마다 로직이 다르면 싱글 디스패치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응식 문서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함수 입력에 따라 반환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오버로드를 사용해라 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데코레이터 함수에 타입을 붙이는 것입니다. 장고 같은 프레임워크로 웹서버를 개발하면 핸들 리퀘스트 함수처럼 각 요청에 대해서 핸들러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핸들러에 동일한 로그를 남기고 싶다면 로그 리퀘스트와 같은 데코레이터 함수를 작성해서 그의 핸들러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제의 데코레이터 함수는 핸들러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요청 객체에서 가 라는 객체를 로그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데코레이터 함수에 타입을 붙여볼까요? 데코레이터 함수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함수를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입출력의 타입이 동일하게 리퀘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타이핑 또한 동일하게 작성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마이파이에서 에러가 떠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꼭 애니어야 하는가? 입니다. 로그 리퀘스트라는 데코레이터는 단순히 로깅만 하고 입력으로 받은 핸들러를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핸들러의 반환값 타입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인트를 반환하는 핸들러라는 데코레이터를 씌운다고 타입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트를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링이 반환값인 경우에도 그럽니다. 하지만 현재 타입 어노테이션에는 핸들러의 반환값 타입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인트를 반환하든 스트링을 반환하든 이 데코레이터가 씌워지면 항상 애니를 반환하는 핸들러가 되어버립니다. 이 데코레이터가 핸들러의 타입 정도를 지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마이파이가 핸들러의 반환값 타입을 찾지 못해서 에러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오른쪽 코드를 머리에 잘 넣어주세요. 이때 타입 바를 사용하면 타입 정보가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바나 10++을 사용해보셨다면 타입 변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 리퀘스트 데코레이터의 입력과 출력에 동일한 언더바티를 사용해서 핸들러 반환 타입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인어 함수의 반환값을 언더바 T가 아닌 런으로 바꾸는 코드를 짜면 마이파이가 이 변경을 막아주는 안정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스트링을 반환하는 또 다른 핸들러에 로그 리퀘스트를 씌워도 반환 타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이파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리퀘스트의 번명성을 높여봅시다. 어떤 핸들러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하나만 있는 모든 핸들러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규먼치나 키워드 아규먼치처럼 AriaDick 아규먼치를 사용하는 핸들러에 로그 리퀘스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로그 리퀘스트와 내부 타입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럴 땐 3.10에 추가된 파람 스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화의 일종인데 콜러블에 한해서 사용되는 타입화의 메타입니다. 저희의 로그 리퀘스트 로직만 보면 감쌀 함수의 타입 정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적 분석 계획에 알려주기 위해서 파라미터 스펙을 사용했습니다. 언더버 T가 함수의 반한 타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언더버 P는 함수의 파라미터 타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인어 함수를 보면 argument와 키워드 argument를 추가하고 언더버 P의 타입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때문에 아래 핸들 리퀘스트에 메인 파라미터가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타입 에러 없이 데코레이터를 쓰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코드에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래 데코레이터 목적인 유천 객체의 변수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먼트나 키워드 아기먼트에 들어올 수 있지만 기존 로깅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그 리퀘스트 데코레이터의 동작을 다시 정의해봅시다. 로그 리퀘스트 데코레이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파라미터와 반환값 모두 타입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타입 바와 파라미터 스펙은 각각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리퀘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로그 리퀘스트와 데브 타입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바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게 컨캡티네이지입니다. 3.10에 추가됐고 파라미터 스펙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스펙은 바리아리 알규먼치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컨캡티네이지는 그 외의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쓰입니다. 저희의 경우 나머지 파라미터는 개수와 위치, 타입 전혀 상관없지만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퀘스트 개최하기 때문에 기존 언더밭 P를 컨캡티네이지로 감싸면서 리퀘스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코드를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타입이 아주 유연한 데코레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도 증가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객체가 아닌 핸들러에 로그 리퀘스트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마이파이가 에러를 배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컨캡티네이지는 데코레이터가 파라미터를 주입해주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된 공식 문서의 예제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보면 데코레이터는 타입화, 파렘 스펙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컨캡티네이지를 추가로 사용해라 합니다. 네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입 어론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서로 다른 파일에서 서로를 임포트하는 순환 참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입 어론테이션이 없는 코드에서 순환 참조가 발생하면 로직을 고치거나 로컬 임포트를 하는 게 맞지만 타입 어론테이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제에서 유저 클래스는 add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수 파라미터의 타입 어론테이션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순환 참조 때문에 임포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사실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유저 파일을 해석할 때 add 클래스가 불필요합니다. 런타임에는 그게 없더라도 동일하게 동작하기 때문이죠. 오직 마이 파일같이 타입 분석기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시점이 다른 임포트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타입 체킹입니다. 런타임에는 항상 펄스이기 때문에 임포트가 일어나지 않고 마이 파일같은 분석기에서만 트루입니다. 변경된 코드처럼 타입 어론테이션만 쓰이는 임포트는 타입 체킹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코드입니다. 이제 타입 체킹을 붙였으니 코드가 문제없이 실행될까요? 실제로 실행해보면 네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행 시간에는 add를 임포트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읽다가 add를 발견할 수 없는 참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론테이션스 퓨처입니다.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읽을 때 타입 어론테이션 부분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서 클래스 자신을 타입 어론테이션에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어론테이션 퓨처까지 임포트하면 코드는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정리하면 순환 창조에는 타입 체킹과 어론테이션 퓨처를 사용해라 입니다. 다섯번째는 광고 회사인 버즈빌의 상황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광고에서는 타겟팅이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광고 중에서 적합한 광고를 골라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 광고 중에서 유저에게 적합한 광고만 골라내는 필터링 로직이 많은데 예시처럼 필터의 이름과 필터의 로직을 기트 형태로 관리한다고 과정해봅시다. 실제로 이런 코드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 만들어봤습니다. 이 코드에 타입을 붙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트인데 키는 스트링이고 밀류는 애드 극체를 받아서 불을 받아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첫번째로 대거로의 중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디트에서 이름에 맵힌되는 필터가 한 개가 아니라 리스트로 관리된다면 총 4개의 대거로가 중첩됩니다. 두번째로 광고에서 필터링이 중요한 로직이라고 했는데 콜러블이라는 콜러블로 정의된 필터 타입의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필터가 사용되는 함수, 변수마다 콜러블을 다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게 프로토컬입니다. 3.8에 추가되었고 아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직 메소드 콜은 함수 호출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매직 메소드 애드가 플러스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에 쓰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애드필터라는 프로토콜은 함수 호출할 때 애드 객체 하나를 받아서 불결과를 반환하는 모든 객체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람다 객체들도 애드필터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로 타입을 정의해두면 여러 코드에 걸쳐서 광고 필터를 애드필터라는 타입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타입이 복잡하거나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별도의 타입으로 정의해라 입니다. 여섯번째는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타입 코드를 작성할까 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제시한 예시에 타입을 붙여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즈 십터그레드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광고와 광고 필터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 광고가 모든 필터리를 통과했는지 분류형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시터블레드에 타입을 붙여야 하는데 아래처럼 이 함수로 사용하는 코드가 이미 회사 코드베이스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타입을 붙이실 건가요? 잠깐 10초 정도 각자 정답을 고민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답안입니다. 코드베이스가 복잡해서 분석하기 어렵거나 깊은 고민 하시 작성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즈 십터그레드가 호출된 곳의 타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함수가 호출되는 곳을 보니 리스트가 있어서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필터수 파라미터에 리스트가 아니라 키프를 써서 함수로 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함수 정의에 리스트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파이에서는 키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는 리스트라고 적혀있지만 모직을 보면 Tifle이 필터수로 들어와도 후문을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suitable-ed 함수가 필터수 파라미터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함수는 필터수를 포르베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만 가능하면 튜플이든 셋이든 딕트든 이터 객체든 제너레이터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화에서 말을 하면 이터 매직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객체라는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터러블이라는 클래스는 바로 전 다섯 번째 상황에서 살펴봤던 프로토콜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거기서는 폴 매직 메소드를 구현했다면 이터러블은 이터 매직 메소드 단 하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터 매직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다면 그게 어떤 클래스든 이터러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방법을 요구 사항을 타입으로 표현하는 것 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앞 답안과 다르게 튜플 셋 모듈을 타입 에러 없이 필터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사용자가 함수의 내부 동작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트는 유터블 기체이기 때문에 함수에 넘겼을 때 함수 내부에서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수의 타입에 리스트 대신 이터러블로 정의되어 있다면 호출자는 해당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 없이 조회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함수 내부를 시수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도록 변경했더라도 정정 분석으로 배포 전에 문제를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타이슨 라이브러리에는 이러한 덕타입용 타입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타입들이 자주 쓰이고 공식 문제의 표를 보면 어떤 메소드들이 구현된 프로토콜 타입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들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막상 코드에 타입을 적용하라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많아지실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활발히 개발 중인 기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막히는 게 있다면 일단 공식 문제의 타이핑 모듈에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로덕션 코드들에 타입이 잘 붙어서 좀 더 안전한 개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버즈빌이 적극 채용 중이어서 공고 이훈들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소개와 공고 공고 한 번씩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